뭐? 진짜? 정우 형 안녕하십니까? 하아... 정말 대참사고나... 3명이 밀려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냥 저희가 뽑으면 그 사람은 거부 없이 그냥 바로 와야 돼요 아... 네... 아 제가? 눈에 보이면 안 되겠는데? 아... 거부하실 때 감동 만약에 나를 뽑으면 실행 파트나 해야 돼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잠깐만.. 쏘리 만약에 저를 뽑으면...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좋아요? 네 네네 뽑고 픽스라는 건 뻥이고요 개인적으로 저의 정말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의상부터 무대의 효과, 안무, 구성 그대로 쭉 밀고 나가면 돼요 정우 형 올 것 같아? 근데 또 리더라는 큰 타이틀이 있으니 만약에 여기서 리더 역할을 진짜 크게 하신 분이었으면 나오기 힘들걸? 아, 쟤만 나와라 진짜로 누가 한가? 원답한다 진짜로 허율 내가 있었어? 뭐야? 저희는 다 여기, 제발 제발 뭐? 진짜? 정우 형 안녕하십니까 정우 형 첫 번째 생각한 사람은 J 그다음에는 정하우 형 뽑았어요 리키 정현이 J 정건 루이 이정현이 루이 J 정현이 리키 하우 이렇게 5명 그냥 아쉽죠 제가 열심히 준비도 했었고 팀의 리더로서 밤새 가면서 고민도 하고 정리도 하고 연습 스케줄 같은 것도 다 정리를 해놨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삽질했나 대참 사고나 와 대박